지금 왓츠인마이백을 하고싶은 애기들 백석대학교 와가지고 백석 이거 돈 많이 내요 메추리아 메추리아 아니 메추리아는 뭐죠? 아 이건 도대체 뭐죠? 메추리아 좋아요 아 너무 크죠? 진짜 너무 크다 엘리베이터도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페이지를 눈만 나와요 여자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어 위에 안전하게 여기 여기 기내랑 똑같은 실습실이에요 크로슈까지 가는 백석항공 002편 백석항공 002편 밑으로 감사합니다.